.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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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똑 닮은 선수를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개구리겠다 자괴감 들겠는데 슛 못 넣을때마다 역시 나는 안돼 이러면서 역시 나야 이러면서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 아... 나 이 말 깠어야 되나 머리카락이 전혀 다르잖아 이게 나라고 내 머리카락을 왜 들어가 있어 되게 사실적이다 머리는 심으면 돼 머리는 심으면 돼 머리는 심으면 돼 머리는 심으면 돼 머리만 내면 된다 아... 큰일났다 아... 이마가 자꾸 비어 아... 저거 머리에 털 뭐야 손오공도 아니고 큰일났네 이거 이마 어떡하지 저거 두개골 높이를 줄이라고 머리색은 좀 비슷하게 설정된다 이게 그나마 좀 되겠다 한번만 더 찍을게요 이러면 이마 까고 나 머리빨이라고? 무슨소리야 저 머리 세우고 단순 20대 초반에 괜찮아요 머리 세워도 여러분들 적용 안돼서 그렇지 머리 세우면 인물이 훤해 이마가 약간 좀 잘생겨서 인물이 훤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 아 또 일어났어 풍얼량의 얼굴을 찾습니다 키 164.7 몸무게 88kg 스캔 도중에 문제가 아 뭐야 몽따주 다시 해야돼 이거 노오 아 이거 어디갔어 아 스캔 다시 하라는겨 알겠어 너 엔 엔 이리도 안보이예요. 이리도 안보이예요. 됐어? 이리도 안보이예요. 아씨 시작을 안놀렀네. 안되나 했네. 인식을 못하나 했네. 이렇게 갑시다. 위에는 안나올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됐죠? 이게 낫겠지. 어떻게 생각해? 와아! 금방돼. 머리를 까는게 답이었나봐. 머리때문이었나? 바로 인식되는데? 나 근데 머리 어떡하냐. 머리쓰고 하면은. 그늘져서 안돼. 오늘은 모자쓰고. 약간 힙합 약간. 요! 요! 안되면 미키나노 스캔하자. 여기서 미키나노가 왜 나옵니까 지금. 그런사람이 있을거야. 핸드폰 들고 자기가 아니고 피규어를 찍고 있는사람이 있을거야. 어? 미키를 농구선수로? 쓰읍. 그러지마라. 노래 궁금하다고? 노래 듀얼꺼에요. 어 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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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더 부었어 애가. 하아. 머리카락은 없어졌네. 모자로 해가지고. 더 이상한거 같은데? 애가 더 부었어. 부었나? 그새? 피곤해가지고? 잠깐만. 일단 두개골 너비랑. 높이를 줄이면 돼. 이거 원래 아까 50이었으니까. 김똘끼님. 감사합니다. 아까가 더 나은데. 아이씨. 됐어. 아까보다 더 똑같다고? 무슨 소리야 완전 다르구만. 아까가 너도 똑같구만. 아 도대체 이. 여기 이 검은. 이거 눈썹. 이건 뭐야 이거. 자라 담아만 눈썹은. 이건 뭐지? 문신인가? 여기는 없는데 왜 여기만 있는거야. 내 쌍꺼풀 이렇게 표현해준거야? 저건 뭐지 도대체? 됐어요? 머리머리머리. 이 선수 어디서 본거 같애. 이 선수. 선수하다가 코치하던. 그. 그 선수 아닙니까? 선수 출신 코치. 하하하하하하. 무슨 머리로 할까? 뭐야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머리 뭘로 할까요? 내 생각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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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셋 중에. 머리 그나마 좀 많은거. 셋 중에. 1번. 2번. 3번. 뭐 할까. 3번. 이거. 3번. 3번이 제일 맞네. 이게. 이게 제일 금발이야. 이게 제일 금발이야. 이게 제일 금발이야.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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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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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려. 다 개구려가지고. 돼지가. 이거 헬멧 쓴거 같애. 이걸로 갈게요. 1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 흑인으로 다시 태어날까? 농구 잘하는 선수 중에 흑인 많은데. 흑인하니까 눈썹이. 뭐야. 눈썹이 더 짙어졌어. 흑올량으로 가자. 어. 노노. 왜. 흑인 멋있어? 이상으로 고르라고 하려. 이가. 이기기 이상하니까 이걸로 가라는 거 아니야. 지금. 머리 이걸로 해요? 갑니다. 잘 못하잖아. 쟀다. 캬물이 좀 약간... 체며만두, 체며만두통 쓰죠. 히히히히히히 쉐.. 체며만두통을 쓰죠. 야 뭐... 키는 어디서 정해요 이거 이거는 데모라 키가 없나 본데? 아, 시작하면 정해? 한글입니다. 이번판. 5년만에 한글이라네요. GG 야오 헤드슨거봐. 야오 가사, 펀떼 보여줘. 야외 방송하는거 보소? 헤드새끼고. 누나 팬이엇님, 1개월 구독 고마워요. 썩라이크 보스니까. 읍어보인다. 쌍꺼풀 수술한거 보소? 야! 좋아합니다! 농구여! 힘을 줘 신청서 작성 아! 염색을 접하는 거구나 고맙습니다!